신 swear by the sky 2. 찍을ikum 찍을게요 어디다 놀아보래요? 산에 산에 올라가서 힘들어요? 네. 힘든데 시원하고 좋아요 무슨 보람이 있어요? 야아 야 애들아 재밌어요? 네 왜그래요 왜그래요? 안돼요? 에어컨보다 시원해요 진짜? 어때요? 고개가 좋아요? 네 재밌죠 내려갈 때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갔다가 저기 학교 있잖아 저기 학교에 갔는데 으악